어젯밤 경북 상주영천관 고속도로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를 수습하던 도중에 다시 2차 사고가 일어나 고속도로 업체 직원을 비롯해 7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강민우 기자입니다. 차량 여러 대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상주영천고속도로 심형나들목 근처에서 트럭 2대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1시간 뒤에는 사고 수습을 위해 200여 미터 뒤에서 차선 통제를 하던 고속도로 순찰차 차량을 다른 승용차가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연달아 이어진 사고로 고속도로 직원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1시간 가까이 차량 통행이 일부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차량들의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앞서 1시간 전쯤엔 같은 고속도로 동영천 나들목 인근에서 고장 차량을 싣고 가던 견인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견인 트럭의 뒷바퀴가 운행 중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맹렬히 솟구칩니다. 어제저녁 9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30여 분 만에 잡혔지만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고 7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